지금부터 우리 조건문이라고 하는 제어문을 살펴볼 건데요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제어문을 우리가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제어문의 문법을 살펴보고 그 문법을 활용해서 실제 구현을 해보는 순서로 얘기의 흐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먼저 한번 살펴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페이지가 열립니다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웹을 클릭했을 때는 여기 있는 주소가 없이 깔끔하게 index.php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홈에 해당되는 적당한 컨텐츠가 나오게 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배운 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코드 한번 열어볼까요? 저는 조건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index.php 뒤에 물음표 id는 뭐뭐뭐라고 하는 값이 없다면 이 페이지에 welcome, 홈과 홈에 적당한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 id 값이 있다면 그 id 값에 해당되는 파일을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찾아서 표현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즉, id 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id 값이 없다면 홈페이지에 적당한 정보가 나오고 id 값이 있다면 그 id 값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나오게 하고 싶은 겁니다 즉, index.php라는 단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 조건문을 얻다 쓸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좀 복도다 드리기 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건문의 문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